제일 쌀 때에요 지금이 지금이 제일 쌀 때에요 24년 지금이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그동안 고금리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예상보다 제 예상보다는 좀 컸어요 저는 0.25정도 할 줄 알았더니 0.5입니다 10월에 아무래도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국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동안 금리 인하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죠 좀 디테일 시장 디테일로 보면은 약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가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금리 인하로 좋은 분들이 있을 거고요 좋지 않은 분들이 사실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0.5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과 차이가 좁혀 들었어요 좁혀 들어갔고 올해 또 추가로 0.5 추가 인하를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금리 인하 시기에 돌입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을 이미 지나왔다 고점을 지나서 선반영에서 주식도 많이 갔었고 사실 24년 상반기 그리고 23년의 회복장을 보더라도 이제 금리의 정점 인식이 강해서 선반영돼서 움직인 면이 크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단행이 됐고 어느 정도 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얘기하듯이 또 2020년 코로나 얘기를 할 거고 그때 고금리의 충격 22년 얘기를 할 거고 24년의 금리 인하기를 얘기를 할 겁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월 이후에 4년 반이죠 거의 이제 5년 5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연내 추가 금리 인하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쭉쭉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한국도 이에 따라서 10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구실이 만들어졌고 인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하게 저는 0.25 정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이 25BP 내었으면 저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비컷을 했기 때문에 0.25 정도는 한국은행이 내려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 전에도 시장은 빨리 움직였어요 고정금리는 5년 금융채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3월 달에 내려갔었어요 3월 달에 내려가서 급락 이후 이때 내려가면서 우리 고정금리 또 노마진 가상금리 없이 풀리면서 한때 5월 달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2.9까지 내려왔었죠 그러면서 전세자금 대출은 4%인데 주택담보대출이 2.9다 해서 수요자들이 일로 쏠렸어요 그러면서 부동산이 급등이 만들어집니다 발판이 상급지 급등했죠 그러면서 부채가 늘어나요 보시면 이게 자료는 2020년 자료예요 코로나 때 7월 달 하반기 자료거든요 이때 보면 주택담보대출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크게 늘어나가지고 거의 8조 단위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주택담보대출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9월 달부터 규제가 들어가요 대출 규제가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규제 이미 8월 달 보시면 8월 달 한 달 동안에 가산금리가 1%가 올라갑니다 미국은 지금 금리가 단행이 되었는데 우리는 규제가 있죠 DSR 때문에 스트레스 DSR도 2단계 적용되면서 대출 가능액도 줄었고 그리고 가산금리가 올라가면서 원리금부담도 커진 상황 그래서 대출 규제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제에 따른 적응기간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도 못해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갈 겁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 적응기는 금리나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인하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인 거죠 기준금리는 떨어지는 상황 대출 가산금리는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이번 달에도 하나은행이고 우리은행이고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합니다 반대죠 반대 미국은 50pp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은행들이 올리고 있어요 금리를 반대 상황이에요 반대 상황 거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기준금리는 내려간다는 거 10월에 기준금리는 내려갑니다 3.5가 아니라 이제 3.25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리인하에 노출되는 종목이 있어요 자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 4.2 정도에서 4.4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가산금리 올려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도 4% 초반대예요 지금 4.2 정도 될 거예요 근데 0.25 내립니다 10월 달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대비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내려갑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월세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비싼 상황이에요 월세가 그죠? 그러면 이 지금 균형이죠 매매와 전세와 월세가 팽팽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금 상황이 10월 달에 깨집니다 10월 달에 깨져요 어디로? 전세로 깨지면서 구멍이 나면서 전세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중요한 얘기 왜 하냐면 자 이때 전세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고 원래는 이제 8월부터 이제 계약갱신청권 썼던 것들이 풀리면서 매물도 지금 2만 6천 건 정도밖에 없는 상황 매물이 많지 않아요 전세물건이 이런 상황에서 폭등각이 나오는 상황인데 매매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미 이거 현장에 계신 분은 알 거예요 생각보다 7월부터 전세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고 전세가격이 생각보다 확확 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네 만회하는데 전세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대였다는 거지 역전세에서 당연히 풀리긴 했으나 우리가 2020년도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금액을 생각해 봤을 때 2020년에 전세가에도 미치지 못했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밖에 오지 않았던 현장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움직였고 지금 저가로 인식되는 게 뭐다? 전세라는 거예요 전세가 저가로 인식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지 상급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싼 시점이자 매매가 적응기에 돌입한 시점 균형이 깨진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제히 전세로 헤쳐모이는 시점이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10월에 금리인하라는 걸 만났을 때 전세 폭등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순서는 이렇습니다 10월 한국은행 금리인하, 기준금리인하합니다 그래서 3.25로 예상이 되니까 매수의 경우에는 규제에 대한 영향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한 규제는 적응기가 3개월에서 6개월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24년에 나머지 4분기는 고스란히 규제 적응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전세 금리는 오히려 싸진다 싸진다 자, 이러면 시장 균형이 깨지고 전세로 수요가 폭풍적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시점에 전세에 대한 물건은 적은 편이라는 거죠 전세 물량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21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22년이고요 이게 23년이에요 근데 매물이 쭉 줄어들다가 지금 살짝 올라, 꼬리 물었죠 26,000건에서 27,000건으로 살짝 올라왔는데 이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왜 전세 물건이 좀 늘어났지? 이게 매수로 소유자들이 가면서 오히려 전세 거래가 생각보다 적었고 가격이 호가가 올렸다가 줄어드는 이때 호가를 올렸다가 이때 다시 호가가 내려온 거죠 이게 6억, 17억 올려놨다가 이게 10억으로 내려놓는 구간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근데 이게 25,000건 이하를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최악의 상황인데 그렇게 안 되길 바래야죠 안 되길 바래야 되는 건데 지금 워낙에 물량이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25년 11월에 예정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이죠 오후 아파트죠 올림픽파크포레온인데 이게 들어왔을 때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 거냐는 생각보다 저조할 거라는 거예요 생각보단 저조할 거다 해당 지역에는, 지역구에는 영향을 미칠 거지만 서울 전체의 전세가를 내려놓고 매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제한적이고 기간적으로 봐도 일시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올림픽파크포레온보다는 주변의 구축들에 영향을 줄 거다 그런 면에서 매매 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 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파티 아니냐 다 오르는 거 아니냐 아쉽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거고요 이미 대출 규제를 떠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지는 전고점에 왔기 때문에 이걸 적응기가 필요해요 사실 이 고점을 뚫어가려면 중급지와 하급지가 올라와 주는 것과 전세가 따라 붙어줘야 돼요 이게 따라 붙어져야지 전고점을 돌파하고 거래가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 시점이 멀었다는 거죠 이런 고점 인식이 있습니다 누구도 내가 전고점 돌파하고 매매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실거래가를 많이 뒤져보시면서 게다가 추가로 대출 규제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쉬어가는 타임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조정 타임이다 그리고 전세는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전세가율이 높은 부동산들 이 덜 오른 하급지들 노도관 금강구들 그리고 비아파트들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얘네들이 오를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24년이 어떤 해냐면 지금이 전세가 하급지 아파트 외곽지 아파트 지방 아파트 그리고 빌라와 오피스텔 제일 쌀 때예요 지금이 지금이 제일 쌀 때예요 24년 지금이 전세도 지금이 이제 여러분들 내년 가면은 전세 지금 가격 엄청 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닥이에요 전세가 바닥 오늘이 제일 싸다 그리고 노도관 금강구 그리고 수도권 구축 아파트들 지방 아파트들 제일 쌀 때예요 제일 쌀 때 제일 쌀 때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제 유동성이 다 얘네들로 흐를 겁니다 지금 삼겹지 계속 올라갈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점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비아파트들 빌라 오피스텔들 지금 바닥에 전세탁이 다 죽을 것 같죠 제일 쌀 때입니다 돈 열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다음 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는 절대 돈을 못 법니다 아 이 다음은 뭘까 다음 수와 그 다다음 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내 소중한 자산을 중요한 입지의 지분으로 바꾸어서 크게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쌀 때 지금 쌀 때 다음 상승장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곳을 잡아야 된다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들 숙제 이게 어딘가 남들이 다 아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곳들입니다 자 역대급으로 지금 공급 부족인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는 이 공급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급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해야 되죠 근데 공급을 부족한 만큼 할까요 아니죠 필요한 것 공급보다 더 많이 발표를 하고 더 많이 공급을 합니다 3기 신도시에 모자라 1기 신도시까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을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절차도 노후도도 전부 다 완화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돈 될 곳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공급들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라성 같은 입지들 색 바랍니다 색 바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라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어중간한 급지에서 내가 지금 어디 지역구에 있는데 동대문구에 있는데 성북구를 산다든가 뭐 같은 동대문구에서 평수를 올린다든가 의미가 아예 없진 않겠죠 가족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자산성장에는 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진폭을 넓혀서 보폭을 넓혀서 추가하세요 지금 이미 2주택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포트폴리오 안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무조건 싼 재건축도 있고요 돈이 정말 자본이 적으신 분들은 재개발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공시가격도 낮아요 세금도 많이 안 냅니다 그나마 나오는 세금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주택수에서 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일 싼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4년 지금 전세가 지금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좀 나중에 찾는 것보다는 지금이 더 쌀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서울 외곽과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 이런 아파트들 그리고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제일 쌀 때니까 얘네들 지금 선택할 지점이 여기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거를 사셔야 됩니다 빨리 사셔야 됩니다 이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지금 잘 사 놓으시는 겁니다 상급지 그래서 오늘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재개발, 재건축 한정된 자본 한 1억에서 5억 사이로 어디를 사놓으면 좋을까라는 재개발에 대한 특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재개발 상급지 내가 사는 내 아파트보다 더 좋은 급지를 더 작은 자본으로 사놓는 진정한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특강 입지, 물건까지 다 까드립니다 다 오픈해드리니까 강의 꼭 안 오신 분들은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직접 직접 하는 강의인데 주택수에서 들어가지 않는 알짜 재건축 상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미 분당은 제가 열심히 얘기해드렸고 많이 매칭을 시켜드리고 매수를 해드렸는데 분당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였기 때문에 상가는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0월에 한 번 할 겁니다 10월에 1회만 할 겁니다 1회만 재건축 상가 썩은 상가 특강을 할 겁니다 2시간 동안 할 거고 이거는 따로 또 신청하실 때 강의 신청할 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재건축 상가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되면서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규제를 피하는 마지막 서울의 알짜 썩상에 대해서 투자금은 한 2억 중반 3억이 좀 안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한강변 그리고 투자금을 1억대로 잡는 지역 강북지역이죠 이런데 재건축 상가 알짜 배기 투자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알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